예 말이 안 되는 그 소리예요 지금 이거 제가 웬만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가리고 보여주는데 원본 사진도 있고 통화한 음성도 있습니다 원본 사진도 있고 통화한 음성도 있다고요 제가 그냥 더운 밥 먹고 헛소리하는 놈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어차피 공개됐더라고요 이런 뭐 본인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이름을 공개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거 명백하게 부정선거입니다 당일날 투표하러 갔는데 당일이 본인이 투표하러 갔는데 아니 입이 사인을 해놨어 이대현 본인 사인도 전혀 아니야 전혀 사인도 아니고 본인이 한 게 아니야 동명이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 동명이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도 동명이인이 있으면 동명이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동명이인까지 구분해놨어요 얘네들이 선관위가 자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항의하니까 난 투표 안 했다 항의하니까 뭐랍니까 옆에다 사인하래 옆에다 옆에다 사인하고 투표하래 1인 2표 한 거죠 1인 2표 아니 한 사람이 이런 두 개 줬고 투표하는 이런 미친 짓을 버젓이 선관위가 합니다 그냥 모든 국민에게 그냥 1인 2표를 하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공정선거라고 믿어줄게요 정말 미친 짓거리를 이런 1인 2표로 하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우리 중앙선관위는 부실선거만 해요 우리 중앙선관위는 부실선거만 해요 연방할 놈들이에요 연방해서 꼭 저는 지옥에나 가라 연방하고 꼭 지옥에나 가라 아니 있는 사실을 갖다가 없는 사실로 만드는 둔갑시키는 이런 정신나간 놈들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버젓이 이렇게 정목적으로 이런 짓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저의 제보자들이 다 같은 이야기에요 이미 투표를 했다는 분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인데 한결같이 뭐냐면 항의하니까 표를 주더라 이미 표를 투표했는데 항의하니까 표를 주더라 표를 주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부정선거 버젓이 한 놈들이에요 한 놈들 중앙선관위는 범죄자지 부실선거가 아니라 부실선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 머리가 부실한 거예요 왜 1인 2표를 이미 행사시켰는데도 행사시켰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심지어 춘천에서는 사전투표하고 갔어요 사전투표하고 갔는데 표를 나눠줘 그래서 시민이 신고를 해 이게 말이 되는 짓이냐고 이게 아니 사전투표했는데 표를 나눠주는 지경이면 이미 글러쳐먹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정선거를 많이 저질렀으면 그런 게 전혀 안 글러져 원동원님 언급 감사합니다 자 이거 진짜 심각한 거라니까 심각한 거 이렇게 심각한 짓을 저질러놓고도 부실선거다 부실선거는 네 머리가 부실해서 그런 거고 네 눈이 부실해서 그렇고 네 귀가 부실해서 그렇다고요 야 한 명이 말하면 한 명이 말하면 부정선거가 아니고 부실선거가 됩니까 한 명이 말하면 천명이 그러면 열 명이 말해야 됩니까 그럼 백 명이 말해야 됩니까 도대체가 진실과 거짓의 잣대가 도대체 뭐냐고요